자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복지론 실천원에서 배웠던 가족 개인 집단과 다르게 이 지역사회는 빠져 있었죠. 그 이유는 지역사회복지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 집단 가족은 실천기술론에서 배우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 지역사회에 대한 내용은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배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역사회복지론의 내용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이 지역사회복지론에 대한 내용도 많은 이론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론에 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나 이론이 끝난 이후에 들어가면 좀 괜찮아지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의 현장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지역사회복지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론이 들어가요. 로스만에 대한 산모형이 지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 사회복지사 역할부터 시작해서 사회운동하는 내용들이 지나가게 나면 지방분권이 되기 나서 자치단체에 되면서 나타났던 내용들부터 복지관으로 이어지는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론이 쉽냐 어렵냐라고 하면 물론 이 지역사회복지론이 어렵습니다. 이게 왜 앞단계에서는 이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론을 다 알지 못하면 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정책론과 같이 지역사회에 있는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이론들만 좀 알면 이 지역사회복지론도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지역사회의 이해를 보려고 하는데요. 개관의 지역사회의 이해입니다. 자 그럼 지역사회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역사회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 가족도 있었고요. 집단도 있었고 뭐 단체도 있을 수 있고요. 조직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활동 영역이자 사회복지 현장으로서 지역사회 그 자체가 지역사회 복지에 실천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자 지역사회의 말 그대로 인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안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사회복지를 복지를 실시한다 실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는 개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개인을 가족을 아니죠. 뭐예요 지역사회가 지역사회에 합쳐서 실천을 한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의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가 됩니다.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가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개인이 아니에요. 구성원들 이런 사람들이 클라이언트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는 지역사회가 클라이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는 또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점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는 지역사회가 클라이언트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지역사회가 뭐예요 클라이언트다 라고 한다면 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실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전문가가 실천을 한다고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요 전문가 플러스 비전문가도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문가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도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 실천 또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이야기하면은 지역사회의 복지 증빙을 위한 모든 전문가 비전문가 활동이 포함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클라이언트죠. 지역사회 안에 있는 클라이언트 구성원들이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요 비전문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뭐 우리가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하면 지역사회 주민들을 모아서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그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그 클라이언트들 지역주민들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누구예요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요 비전문가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제 지역사회 보호라는 게 있어요. 자 지역사회 보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사회 자체가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 보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왜 그러냐 우리 기존에 시설이었어요. 시설 위주의 보호를 합니다. 시설 보호죠. 자 그러다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달 시설화가 생기죠. 달 시설화가 생기면서 이 달 시설화를 통해서 뭘 해주는 거예요. 지역사회 안에서 틈틈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자체에서 뭐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들을 보호하는 것이 지역사회 보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 보호 위주의 서비스를 탈피해서요 지역사회가 서비스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보호의 일종이다. 일종의 지역사회 보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돌봄을 의미합니다. 지역사회 보호는 사회적 돌봄이다. 보호를 의미합니다. 지역사회 위주. 자 그러면 지역사회 개발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지역사회 개발을 좀 이야기했잖아요. 로스만이 지역사회 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지역사회 개발이에요. 자 이 지역사회 개발을 얘기할 때는요 전문가가 뭘 하는 것보다는 누구예요?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스스로의 능력들을 향상시켜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 개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공동 참여를 전제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자주적 노력에 의한 공동요구를, 공동요구 해결을 강조하는 것이 이 지역사회 개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역사회 조직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이제 이 지역사회 조직이 언제 나타난 거냐면 미국에서만 먼저 나타납니다. 자 이제 미국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보긴 하겠지만 자 우리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는 사회복지를 미국 자체에서는 사회복지를 잘 하지 않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 있었던 그런 대공항이라든지 오일쇼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특히 이제 대공항 때는 공공복지가 한번 들어갔었고요. 그러다가 대공항 터지고 나서 안 되겠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있는 조직들에게 힘을 부려줍니다. 신자유주의에 의해 바람에 의해서 이 민영화가 되면서 이 지역사회 조직에 힘을 쏟아주면서 자신의 지역의 복지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지역사회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 기관이 전문 사회복지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과학적 기술의 지역사회 복지 활동과 구별되는 것이 지역사회 조직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그냥 뒤쪽에 지역사회 조직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사회가 무엇인가를 좀 아셔야 돼요. 지역사회 실천을 하는데 지역사회가 클라이언트가 되고 전문가 비전문가까지 모두 다 본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사회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지역사회를 크게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로 보게 됩니다. 사회는 자 지리적 기능적 의미로 봐요. 자 지리적 의미를 본다라고 하면 공간의 개념입니다. 공간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뭐 서울에 살고 있다. 뭐 인천에 살고 있다. 경기도 살고 있다. 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리적 의미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집단들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아니라 그냥 땅을 공유하고 있는 땅을 공유하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다. 지리적 특성에 의한 특수성, 분리성에 강조한 지역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움직인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해서 지역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이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다. 그래서 공간의 의미를 좀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수성, 분리성을 강조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있는데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이나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 모든 지역사회라고 하는 게 지역사회가 조그매요. 더 조그매해서 이렇게 지역사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사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이런 사회를, 큰 사회를 쪼갠다 해서 모두 다 지역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예요. 자, 사회적 동질성, 뭐 지리적, 사회적 동질성을 강조하는 지역사회, 뭐 이제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우리 이제 지역사회를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로만 좀 이해를 하시면 괜찮습니다. 자, 공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간, 땅이에요. 땅. 그 지리, 땅에 대한 내용들로 의미한다라고 하면요. 기능적 의미는 이런 거와 다르게 자, 공통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들어가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지리적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리적 의미는 내가 그냥 A라는 지역에 태어나서 자라나고 뭐하죠. 내가 그 지역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자, 근데 기능적 의미는 내가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에 어떠한 특징이 있었고 거기서 내가 뭐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통의 관심과 이해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공통의 목적을 이룬 거죠. 내가 여기 와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 의미는 진짜 정말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같은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목적을 가지고 이루기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적을 위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수한 목적을 이루기 그게 기능적입니다. 자, 그래서 요새는 이 기능적 의미가 많이 발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상공동체라든지 가상공동체라든지 쉽게 하면 가상공동체가 뭐 그냥 보면 되죠. 뭐요? 온라인 온라인에서 모이는 그런 목적들을 이루어서 이제 모이는 집단들 있죠. 요것도 다 기능적 의미. 그래서 기계, 기술이 발전되고 온라인, 이런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 온라인 안에서 만드는 거 있죠. 우리 줌으로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들 이런 것들이 다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로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멤버십 뭐 이런 거에서 가상공동체, 온라인 커뮤니티 이것도 기능적 공동체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갈등의 장으로 써 지역사회 또 읽어보세요. 그래서 지역사회는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로 이야기한다.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요. 우리 이제 로스라는 자, 로스라는 로스라는 학자가 이거 학자 이름들 중요합니다. 로스라는 학자가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로 이야기했다. 학자들 이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다음 중 학자에 대한 구분으로 틀린 것은 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학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의 특성 있죠. 이거 한번 지리적 경계라든지 뭐 지리적 경계가 있죠. 그래서 지역사회는 지리적 경계로 구분되죠. 그래서 보통 도시 같은 경우 도로를 기분으로 해서 무슨 동, 1동, 2동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요. 강이 있으면 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리적 구분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지리적 경계고요. 사회문화적 동질성, 뭐요? 그 안에서 원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목적을 갖고 있어서 동질성이 있어서 그 사람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다 변화라고 하죠. 왜요? 우리가 이제 사회가 변할수록 뭐 정보화 시대가 되면 될수록 어때요? 사람들은 새로운 형태로 변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공동체 의식 및 정서적 유대 공동체 의식이 그대로 있죠. 우리 마을을 위해서 뭔가 해야 돼, 뭐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서적 유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정치적 실체, 뭐요? 국가를 연결하는 거죠. 지역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공통 요소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요소가, 기본 요소가 있는데 힐러리가 이야기합니다. 기본 요소 힐러리. 자, 학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힐러리. 자, 힐러리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지리적 영역이 있어야 된대요. 지리적 영역. 그렇죠. 땅을 구분해야 되니까 그 지리, 이쪽 지역 경기도, 이쪽 지역 인천, 이쪽 지역 서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리적 영역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그 안에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자, 사회적 상호작용을 해야지 이게 지역사회로 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지역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지역사회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의 유대감입니다. 공동의 유대감.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을 지역사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힐러리는 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구분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힐러리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우리 이제 워렌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좋은 지역사회예요. 자, 좋은 지역사회. 어떤 자, 어떤 지역사회가 좋은 지역사회냐 라고 하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 왜 그러냐면 읽어보면 다 이게 좋은 지역사회구나 라는 것을 이해가 되는데요. 자, 1번 구성원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있어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 관계가 구성원의 관계가 인격이 없어요. 자, 인격적 관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막 감형 막 무시해. 그러면 뭘 그 지역사회에 모이고 그 지역사회에 사람들이 몰리고 그쪽 가려고 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역사회는 좋은 지역사회가 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권력은 폭넓게 분산되어야 돼요. 자, 권력의 분산입니다. 왜 그러냐. 한 사람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건 그 지역사회가 좋은 지역사회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분산되어야 된다. 권력이 폭넓게 분산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는 정말 많은 집단들이 있어요. 자, 우리 다양한 집단이라고 하는데 집단을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익 집단도 있을 것이고요. 종교 집단도 있을 것이고요. 뭐 우리가 또 다른 집단들이 많이 있어요. 나랑 종교가 안 맞는다고 나랑 피부색이 맞지 않는다고 나랑 이념이 같지 않다고 다 배척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역사회 안에서는 모든 다양한 집단을 포용할 수 있어야 그 집단은 그 지역사회는 좋은 지역사회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양한 소득, 인족, 종교, 이익 집단들을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지역사회에 자율권이 있어야 돼요. 자율권 자율권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못하게 이러면 좋은 지역사회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지역주민의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책 겸전 가서 갈등은 최소화하고요. 자, 갈등은 최소화하고 협력은 극대화 시켜야 됩니다. 당연하죠. 갈등이 많으면 안 되겠죠. 갈등은 최소화하고 협력은 극대화 시키는 것이 좋은 지역사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은 지역사회이냐. 다 좋은 지역사회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사회. 자, 그리고 좋은 지역사회 또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높은 수준의 높은 수준의 처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규정이죠. 높은 수준의 규정이 있는 게 좋은 지역사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규정이라든지 처벌 규정이라고 처벌 규정 이런 것들이 낮아요. 그러면 그 지역사회는 좋을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 무조건 그 살인자는 사형을 당하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재산을 몰수한다든지 그 살인자의 재산을 모두 뺏어서 그 살인을 당한 그런 가족에 모두 준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음식 가지고 장난쳤다라고 하면 그 음식배의 100배를 물어준다든지 뭐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나쁜 짓을 할 수 없겠죠. 그런 곳이 지역사회가 좋은 지역사회다. 그래서 이런 방금 이야기한 건 규정들 처벌 이런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지역사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긴 책에는 그 나타나진 않는데 자, 이런 게 좋은 지역사회고요. 자, 지역사회 역량들이 있어요. 지역사회 역량들 보게 되면 지역사회 역량을 향상시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역량을 향상시킬까? 뭐냐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좋은 지역사회 뭐 이렇게 얘기해봐야 다 필요 없어요. 자, 평등해야 돼요. 구성원들끼리는 평등하고 모든 그런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고 이루지 않는 것이 이제 좋은 지역사회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역량을 내면 다양성을 존중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좋은 지역사회의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다양한 존중 다양성 존중 구성원의 자율성 유지 사회적 가치 공유 공동선의 추구와 조정 공동이익의 극대화 그런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혼자 무언가를 다 해먹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성 같은 것들을 인정해주고 배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너는 왜 피부색이 이러면서 막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곳이 좋은 지역사회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향상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뭐 향상시키는 조건들을 보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에 헌신해야 됩니다. 자, 지역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의 자신의 가치와 이익에 대해 자각하고 있어야 되고요. 구성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지역사회 구성원의 목표를 확인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자, 여러 집단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처리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지역사회의 적절한 수준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외부 사회와의 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지역사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사회들이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 게 아니냐. 모든 사람들에게 효율을 줘야 되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역사회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우기보다는 그냥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역사회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유형이 있는데요. 이 유형은 던햄입니다. 던햄이 지역사회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어요. 자, 지역사회를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냥 막 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할 거냐. 인구 크기입니다. 인구 크기 자, 그러면 대도시가 있고요. 자, 뭐 중소도시 중도시 중소도시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이 인구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맞냐 적냐로 따라서 사회를 지역사회를 구분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구가 가장 중요하다. 대도시 중도시처럼 인구를 통해서 그게 인구의 크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인구 구성의 특성입니다. 인구 구성의 특성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특성이에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인천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고요. 아니면 우리 쪽방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인구 구성에 따른 특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제적 인종적 특성들을 좀 많이 본다. 그래서 저소득 밀집주역 외국인 집단주역 세터민 지역 이런 것들처럼 인구의 구성원의 인구 구성원의 특성이라고 하죠. 자, 구성원 특성으로 인해서 인종 인종이 뭐 많죠. 아니면 경제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가 인구 크기였죠. 대도시 소도시 중도도시 인구의 수에 따라 이건 이제 인구 수에 따라 했어요. 따라 구분했죠. 자, 그러면 뭐냐. 우리 이제 인구가 크면 대도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서울시가 인구가 제일 많죠. 단일 도시에서는 서울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우리 특별 우리 서울시를 뭐라고 서울을 뭐라고 우리나라의 수도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특별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 특별시 그 다음에 뭐해서 광역시들이 있는요.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뭐 이제 이런 것들처럼 이 인구에 따라서 인구 크기에 따라 이렇게 대도시 중소도시 했지만 그것을 행정구역으로 나눠버립니다. 자, 행정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지역사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특별시라든지 자, 특별시 광역시 뭐 시 도 시 군 구 음 면 동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이 행정구역이다. 그러나 이 행정구역은 보통 뭐예요. 인구의 수에 따라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를 구분하기 위해서 인구의 수에 따라 행정구역들을 나눠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행정구역에 따른 유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제적 기반이에요. 자, 경제적 기반인데 우리가 쉽게 뭐하는 거예요. 경제 뭘 하고 있냐. 자, 농촌에서는요. 농사를 짓죠. 어촌에서는 물고기를 잡아요. 산촌에서는 산에 있는 약초를 그 다음에 뭐 도시에서는 서비스업 뭐 이런 것들처럼 그 지역이 어떠한 것으로 경제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을 구분해 놓는 거 자, 이것이 바로 경제적 기반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산업구조 및 경제적 기반으로 경제적 특성으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농촌, 어촌, 산촌, 광촌, 광업지역, 도시단지 뭐 이런 거 구미단지, 구로공단, 구미공단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이 모두 다 경제적 기반이다. 누가 그랬다고요? 던헴이 그랬습니다. 던헴이 구분하는 게 지역사회 유형. 자, 로스가 지역사회를 지리적, 기능적, 힐러리는 세 가지. 워렌도 좋은 지역사회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지역사회 이제 기능 및 비교 척도가 있는데요. 지역사회 기능이 있어요. 기능. 이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어떻게 얘기했냐. 자, 다섯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누가 했냐가 중요하겠죠. 길버트와 스펙트입니다. 길버트와 스펙트 스펙트가 이야기했던 게 지역사회의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섯 가지로 이야기했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가 소생분입니다. 소비, 생산, 분배예요. 자, 물건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할까요?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팠어요. 그 물건을 파는 행위들. 또 반대로 농사 지은 걸 사는 사람이 있겠죠. 소비, 생산, 분배의 영향을 받는다. 자, 물건을 사고 팔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경제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경제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예로, 예로 나왔어요. 예로. 그래서 우리 이제 물건을 사서 물건을 파는 그런 행위들에 대한 내용들로 사례로 해놓고 행위들을 해놓고 이게 뭐냐 이렇게 나왔었고요. 자, 소비, 생산, 분배요. 자, 두 번째 우리나라에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의 사회를 만납니다. 사회화가 있어요. 사회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사회화 제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회화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처음 만나는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회 어디예요? 가족입니다. 가족 제도.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에서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사회 제도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최초의 만나는 사회가 가족이다 라고 했더니 산부인간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맞긴 하죠. 근데 어때요?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야죠. 그러니까 쉽게 되면 이게 경제 금전적인 내용을 한다라면 사회화, 가족 제도로요. 가족이 갖고 있는 뭐 생활양태라든지 특성 이런 것들을 모두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습득해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변화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사회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쉽게 생각하면 지역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지역사회에는 좋은 지역사회에는 이런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점에는 확실히 처벌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높은 수준에 높은 수준에 지역적 통제가 들어가야 돼요. 높은 수준에 지역적 통제가 들어갈수록 좋은 지역사회가 됩니다. 자, 낮은 통제가 들으면 안 좋아요. 왜 음주운전 했는데 음주운전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죽은 사람은 뭐예요? 그런데 음주운전 사람은 뭐 징역 2년, 3년 이렇게 받고 나와버리잖아요.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뭐 억울하죠. 쉽게 얘기하면 지역 뭐 음주운전 하고 나면은 뭐 거기에 따른 뭐 벌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야지만 두 번 다시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겠죠. 자, 그런 것들처럼 방금처럼 사회통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회통제가 있는데 사회통제를 하는데 이 사회통제를 누가 할까요? 제가 사회통제를 할까요? 아니죠. 사회통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뭘로 사회를 통제해요? 규정, 법으로 합니다. 자, 그럼 법을 누가 만들어요? 법 만드는 사람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죠.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직업이 뭐예요? 국회의원 의원일 때는 저는 무슨 의원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의원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저 정치인인데요 라고 얘기하죠. 정치 제도를 의미합니다. 정치 제도가 사회통제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회통합제도도 있어요. 사회통합 자, 우리 사회가 통합이 될까요? 하나의 통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건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통합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통합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통합이 잘 안 되는데 이 길버트와 스펙트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유럽이나 미국에 특징이 돼 있어서 국교가 있습니다. 국교 국교가 있어서 종교가 딱 있죠. 우리나라는 다중교에요. 다중교 뭘 믿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만 누구 하나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교가 있는 나라들은 뭐예요? 국교를 믿어야 됩니다. 자, 국교를 믿기 때문에 그 국교를 가지고 통합이 가능하겠죠. 뭐예요? 종교제도다라고 얘기해요. 사회통합, 종교대도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게 종교제도다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상부상조가 있습니다. 상부상조를 해야 되겠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같이 살아간다. 그래서 상부상조를 하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상부상조에 대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줄었죠. 예전에는 상부상조하고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이것이 길버트와 스펙트의 지역사회의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소생분, 경제제도잖아요. 물건을 생산해서 물건을 팔고 경제가 활발하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거고요. 자, 뭐 사회화라고 하니까 최초에 만나는 사회, 가족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우리 뭐 가족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사회제도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총대 자, 우리 이런 거죠.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뭐 자동차의 시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낮춰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사회통합 통제제도에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같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뭉치고 뭐하는 사회통합제도 상부상조 서로 돕고 돕는 거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종교단체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모아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물건을 나눠주고 뭐하는 이런 제도가 뭐냐. 자, 종교단체라고 해서 물건을 나눠주고 어려운 필요한 것들도 아주 이런 것들에 있는데 종교제도라고 종교단체에서 했다고 해서 종교제도로 보시면 안 돼요. 사회통합으로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건을 주고 살 수 있도록 상부상조한 거죠.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 제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길버트와 스펙트라든지 워렌 던엠 힐러리 로스 이런 학자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워렌이 또 이야기한 게 있어요. 뭐냐. 지역사회의 비교척도입니다. 자, 지역사회의 비교척도예요. 자, 워렌이 이야기입니다. 지역사회의 비교척도. 자, 지역사회를 왜 비교할까요? 그러게요. 지역사회를 좀 비교 안 해도 좋은데 비교를 합니다. 지역사회의 비교척도가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지역적 자치성입니다. 자, 지역적 자치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 지역적 자치성 자치가 뭐예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요? 즉, 다른 타지역에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가 물어본 거죠. 의지 전도를 물어보는 것이 지역적 자치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다른 지역사회에 의지하느냐. 이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역사회는 안 좋은 지역사회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가 재기능을 수행할 때 타지역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가요? 적게 의존할수록 뭐 한 거예요? 지역적 자치성이 높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좋은 지역사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입니다. 일치성 자,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한 곳에서 자,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물어보는 것이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게 있겠죠. 대학병원이 있어요. 우리가 대학병원을 왜 갈까요? 대학병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좋은 게 대학병원 안에서 올스톱 올스톱이 아니요.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상하네 거기서 MRI 찍고 어, 이상하네 그러니까 바로 수술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들어가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조그만 정형외과 이렇게 가면 엑스레이 찍고 MRI가 없으니까 다른 데서 MRI 찍고 오세요. 그리고 봤더니 아, 상태가 안 좋네 수술할 수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은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지역에 모든 지역에 그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는가 라고 보는 거죠. 학교, 종교, 뭐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모든 서비스를 그 지역사회 한 곳에 있는 그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가 물어보는 것이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이다. 그래서 상점, 학교, 공공시설, 교회 등의 서비스 영역이 동일 지역 내에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가 가 좋은 거죠.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동쪽에서는 뭐 받고 서쪽에서는 뭐 받고 남쪽에서는 뭐 받고 이러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가 지역주민의 심리적 동일시 자, 지역주민 이 지역주민이 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 심리적으로 동일시 한다. 똑같은 생각이죠. 지역사회가 어려워요. 그러면 같이 가서 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같이 한 뭐 같이 해야 되는데 어때요? 한 명만에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 자, 소속감을 소속감을 갖고 있는가 물어보는 것이 심리적 동일시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냐. 지역주민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어느 정도 소속감을 갖고 있는가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평적 유형이 있어요. 자, 수평적 유형 자, 이게 뭐냐 라고 하면 지역 안에는 지역사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체계들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체계들이 이렇게 있어요. 체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체계들이 서로 위치에 따른 다른 내용들을 갖고 있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1이랑 2가 있어요. 1이 거래를 하고 이러는데 1이 높아요? 2가 높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다 그 지역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수평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내에 있는 상이한 조직 단위들의 구조적 기능적으로 얼마나 강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 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관련성을 갖고 서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나의 대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대기업이 있으면 이 근처에 뭐예요? 하청업체가 되게 많잖아요. 한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가 라고 보는 것이 수평적 유형이다. 관련성이에요. 관련성 관련성이 있는가 라고 보는 것이 수평적 유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서류 자원이 3이 있어야 되는데 3, 1 5까지 있어야 돼. 1, 2, 3, 4, 5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5가 없고 이 1, 2, 3, 4까지 밖에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다른 지역에 이렇게 5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5가 있어. 1, 2, 3, 4, 5가 다 필요하니까 5를 구하러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수직적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수직 수평은 그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수평적 관계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지역사회하고는 수직적 관계를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봤는데요. 지역사회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 지역사회 안에서 실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데 그 실천 주체가 어디에요? 지역사회다. 가족이냐 개인이냐가 아니라 지역사회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지역사회를 지리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 그래서 지리적 의미는 그냥 공간만 갖고 있는 거 기능적 의미는 공동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로스가 지리적 의미 기능적 의미를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힐러리가 힐러리가 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지역사회를 원행히 이야기했고요. 자 지역사회의 유형 이 인구 크기 특성 행정구역 경제적 기반으로 이루어진 더넘의 지역사회 유형 자 지역사회의 기능 지역사회 기능을 길버타 스펙트가 다섯 가지 이거 시험에 나올 확률들 많아요. 이런 내용들 그리고 학자들에 대한 내용들 우리 다음 중 학자가 말한 지역사회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비교적 이런 개념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자 처음에 말씀드릴 때 지역사회는 처음에 이론들이 어마어마하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론을 정하고 이론을 암기하는 것이 어렵다. 지금도 다 이론이잖아요. 이론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는 개념들을 좀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어렵죠. 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론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상한 데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이론들을 좀 잘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지역사회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